공급하고 적정한 압력을 유지시켜줘 우주정거장의 위험 상황에서도 입도록 고안됐습니다. 이번 우주인 배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260억 원, 정부 예산 210억 원과 주간방송사 50억 원을 보탠 금액으로 이 중 200억 원은 소유주 호 탑승과 귀환, 훈련 과정에 소요됐고, 나머지 60억 원은 국내 우주인 선발과 관리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반면 우주인 배출 사업을 통한 경제산업적 효과는 약 4,780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련 산업 파급 효과와 국가 위상 증대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예산 투입에 걸맞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주개발에 투자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고진공, 극저온 등 우주의 혹독한 환경에 맞도록 개발된 우주기술은 지상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등산복과 스키복에 많이 쓰이는 구어텍스는 원래 우주복 제작 기술의 하나였습니다. 우주 먼지나 태양 복사일로부터 우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방수, 투습 성능을 가진 구어텍스로 상품화된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쓰이는 공기청정기 역시 우주기술의 일부. 밀폐된 우주선 내부의 공기질을 유지시키기 위해 공기 중 유해물질을 50%까지 줄이는 메커니즘을 찾아낸 것이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기술은 내비게이션이나 자외선 차단용 안경, 연료전지 등 첨단 기술 개발의 밑거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은 이제 산업 발전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에 따르면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는 실생활, 의료복지, 산업교육 등 8개 분야에서 성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주개발에 뒤늦게 참여했고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한국 첫 우주인 배출의 경험과 과학실험 준비 과정에 누적된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 우주인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과학기술위성 2호가 국산 우주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우리는 자국 우주발사체를 얻게 돼 우주개발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우주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만큼 앞으로 우주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2008년은 유엔이 30분의 명점에서 이어서 우주개발을